. 자 다 끊어주고 자자자자자자자자 다 끊어주고 하나 남았다 저거 하나 저기는 어떻게 올라가지?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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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안돼 여쭈? 저쪽으로 가야되는데 저쪽으로 가야되는데 저길을 가는 방법이 나 참 독버섯이 저쪽으로 가야되는데 독버섯을 마을가서 제작해야되나봐 아 있네 있네 자 됐어 뽑아 죽어요? 아 잠깐만 피 다는건 좀 외바지 이정도 못 피해서 저쪽인데 자자자자자자자자 아 나 죽는줄 여긴 어떻게 올라가지? 여긴 어떻게 올라가지? 자 여기 길이 있었네 잠깐만 이쪽에 길이 있나요? 이쪽에 길이 있어 이쪽에 길이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쪽 뭔가 티가 있네 올라갈 수 있는 길과 올라갈 수 없는 길 자 이쪽으로 쭉 가주면 다시다 자 마지막 자 마지막 자 어디로 가라고 주민 장군에게 돌아가라 주민 장군이 어 저쪽인데? 야 잠깐만 잘못했다 어 잠시만 챌린저용 보증 무덤이 근처 있다는데 이게 어디죠? 조사하여 쳤지롱 일단 캐스트 먼저 깹시다 얘 어디갔어? 아니 지금 여기서 놀고 있어? 나는 뼈 빠지마 일하기로 있는데 중계기를 파괴했어요 성공이에요 그렇군요 드릴 수 있는 건 얼마 없지만 어쩌면 이게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일단 맞는 열쇠 했듯 자 챌린저 무덤 이게 뭐죠? 일단 가보자 챌린저 무덤도 약간 다 어 뭔가 퀴즈 같은 형식의 게임이겠죠 자자자자자자 너 뭐야? 쌀거야? 아 나 이미 왔다 갔잖아 여기 여기 아까 한 명 들어갔었는데 어디갔지? 아까 한 명 늑대 들어가지 않았나? 이거 뭐야? 어 마그네슘 강사? 특별한 탄약과 폭파물 특별한 탄약과 폭파물 특별한 탄약과 폭파물 아까 여기 늑대 들어갔었는데 어디였냐? 일단 이건 깬 것 같고 탐험한 동굴이 하나야? 잠깐만 매장품 아이씨 답답해 그냥 갑시다 이 표식들은 러시아어가 아니야 일종의 경고일까? 자 갑시다 여기도 무덤이 있어 불안한데 불안한데 막 봄 나오는 거 아니야? 로프 화살이 필요하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네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네 아이씨 좋아아..좋아좋아좋아 왼쪽 점프 자 일로 가야되나? 갑시다 여기로 올라가서 일단 파밍 다 해줘 파밍할 게 왜 이렇게 많아? 저 올라가는 길 또 있어 봐봐 이런 거 보면 다 해줘야 되는데 아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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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훅 갈뻔했네 자 자 자 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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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50년 전 통신 희선을 수리하는 거라 좀 복잡한가 봐 빨리 수리해야 할텐데 디바 피켓도 이번일에 합류할 거라 했잖아 아 세명이야 자 뒤져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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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아 버그인가?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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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Nadia 야 얼굴 들어 좋아 아 한 대 맞았어 어 캠프 캠프를 왔다 갔다 하면 그냥 피가 꽉 차는 건가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자 보그 프 모드 막 비잔티 금말 써서 트리니티 장비 기술자에게 아이템을 구매하셔 야 잠깐만 군용 라이플 테티컬 샷건 코만도 먹자 코만드 복장이 뭐야 한번 잘 찾아볼게요 라이플 레이저 조준경 어우 좋아 너무 비싸다 얘 너무 사기꾼인데 돈 없는데 이거 저거 어떻게 올라가지 일단은 일단은 등반역 화살이 필요하대 아 뭐 이렇게 필요한게 많아 이거 또 소련의 정치 선전이야 아 아 돈없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빠 아 내 대갈박 감히 여자 머리를 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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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자는 뭐지? 이 여자는 뭐지? 놈들? 그게 누군데? 대체 뭘 노리는 거야? 아빠가 찾던 그 유물이요 세상에, 라라 그러니까 하지 말랬잖아 그냥 저 사람들한테 다 줘버려 그럴 수는 없어요 침착해요 아, 곧 풀어드릴게요 어떻게 돼요? 어, 저거 뭐야 이거 기막이는 아니겠지? 설마 못 끊으려고? 제발 아아! 아, 진짜 죽이는 거 아니야? 진짜 죽이는 거야? 아, 안 죽였지 어, 뭐야 얘 뭐야? 이 여자 뭐지? 배신자 이 나쁜 년 내 말을 들었으면 좋았잖아 어쩐지 나는 피부가, 나는 피부가 깨끗하지 않네, 얘는 너무 세수까지 잘했더라 우리가 싸울 필요는 없어 찾는 게 같잖아 우린 너 같은 사람이 필요해 인생을 걸 목표를 원하지 우리가 목표를 줄게 아, 소리 하시네 트리니티가 어떤 놈들인지 다 알아요 거절하겠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이제 알겠어 우리 아빠한테 접근해서 가깝게 지낸 것도 다 트리니티를 위해서였어요? 사랑했던 건 진심이야 네 아빠는 집착 때문에 무너진 거야 그 유물로 뭘 하려고? 세상의 공기에서 아빠의 명예를 되찾으려고? 근데 몸매는 좋으신데? 정말 순진하구나 라라 너는 아빠만 따라다니는 겁 많은 어린아이가 다 보여 죽여버리겠어 아니 아직이다 우리가 함께 역사를 만들어갈 수도 있어 잘 생각해봐 라라 이 여자는 대체 뭐하는 여잘까? 이 트리니티의 뭔가 수장이라고 해야 되나? 어? 어? 저 친구가 좀 못돼 먹었죠?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나도 그럴 줄 알았죠? 이것도 인연인데 동성명이나 하죠? 됐어요 난 나갈 거니까 아 아 그 자꾸 그 잠 엑 아 진짜 Nan 아..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미안해요.. 사람 믿기 힘든 세상인 것 같아서.. 혼자서는 멀리 못 가요.. 갈 때까지 가봐야죠.. 뭐하는 놈들이죠? 어.. 뭔가 여기 뚫려있어.. 살짝.. 자신들이 신의 뜻에 따라 행동한다고 생각해요.. 그런게 신의 뜻이라면 아주 못된 신이네요.. 여기로 바람이 들어오고 있어.. 뚫고 나갈 수 있을지도 몰라.. 좋아.. 그걸로 무얼 할 생각이지.. 스님 그러면 말해줄게요.. 이미 하고 있다 임마.. 그럼 빨리 여기서 나가야겠네요.. 얘 남구해줘도 되나? 어.. 어.. 활있어.. 어.. 좋아요.. 어.. 로프도 있다.. 으흠.. 자.. 반곡형 탈.. 활.. 반곡형 활.. 다시 가지고.. 하.. 하.. 아.. 보다.. 어.. 아.. 아.. 나갈 수 있어요? 아니, 좀 이렇게 어색한 대화 좀 하지 말아줄래? 성공이군요 이러고 있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런 건 익숙해요 잘 생각해요 당신들이 찾고 있는 물건 내가 잘하는 거니까 여기 장비 다 있어? 이거 웃기다 여기 물건 다 있네? 고마워요 제이콥이에요 나라예요 바다요 혹시 모르니까요 여기 쳐다보는 눈빛이 마음에 안 드는데? 불안하다 빨리 갑시다 언제 경비가 순찰어올지 몰라요 나가는 길 알아요? 자, 파밍은 다 해주고 야, 봐봐. 오옹... 막 독카스 뿌리는데 저거? 잠시만 야 구해 줬는데 아직 믿을 수 없다고? 대갈빵 한번 와다 볼래? 소련사람들이 죄수들을 광산에서 일하게 했군요. 저건 고대 유물이에요. 뭘 찾은거죠?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권총 잠금 해제 어 좋아요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자 오래된 철도 기지를 통해 빠져나가는 게 가장 좋을 거에요 그 다음이라? 우리마을이 산 반대편 협곡이 있으니까 거기로 가면 안전해요 자 올라갑시다 그게 마지막이야 정신 기지를 문제가 생겼다던데 주민농들이야? 아니 외부에서 들어온 유저를 잡았습니다. 상장까지 했었는데 경계선을 작성합니다. 아 여기 있네. 다 죽여버리겠어. 걸리면 뒤진다. 일단 싸우면 안될 것 같죠? 일단 파밍은 해주고 어 오히려 올라갈 수 있어. 자 자 화려해. 아 어떻게 해서 이정도. 별발있죠? 자 한명만 있는 것들 잡아줘야돼. 어 저 저 저 죽어버리면 어떡해요. 저 걸리면 어떡하죠? 야 나를 버리진 않겠지? 때려봐. 야 걸리는거 아니지? 컴 쪽위 자다자자자 자다자자자왈냐 야 자자자 야 아주 와우 야 야 야 여기 올라올 줄 몰랐다 어 여덟 야 뭐야 폭탄! 아 잠깐만 야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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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올 수 있는 방법은 이쪽밖에 없죠 또 어디서 쏜거야? 또 어디서 쏜거야? 좋아 아 헐 없다 헐 없다 잠깐만 저 한명이 아닌데? 한명 더 두명 남은거 같은데? 저 있다 잠깐만 어딨어 아 자자자자자자 이자이 좋아 다 끝냈다 자 일단 파밍 다 해주고 자 일단 파밍 다 해주고 게임은 왠지 암살 게임인데 그냥 다 잡아버렸어 자자자자자 이 노트북은 왜 활성화 되어있는거야? 아 제이콥, 안쪽 문을 열 방법을 알아냈어요. 안뜨러 가요. 난 이미 안에 들어왔어요. 이미 안뜨러왔대. 나 혼자 뻔짓한거야? 기둥 옆에 서서 로프다리를 만드세요. 로프다리? 뭐..뭐야? 아 저기.. 아하 이렇게 하는거군요. 자 수집하고 일단 휴식 해보 아 만능 열쇠 자 좋은 아이템 나오나요? 아무것도 없는데? 챌린, 챌린저 데이터 손실 아 이것도 다 파괴를 해야되는구나. 근데 귀찮아 자 올라가주고요 주요 발굴 짐 낯선착때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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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여기 지치로 한케 한케 자 일단 오른쪽으로 갑시다 어 잠깐만 자 여기서 딱 대갈바를 한번 날려야 되는데 오늘 보고 받았는데 산 반대쪽에서 놈들의 마을을 찾았어 놈들이 어떤 놈들을 말하는 거지? 얼마 안 남았구나 뭐지 않았어? 누나가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어 누나였어? 무슨 소리야? 그 여자의 말이야 그때 살려두지 말았어야 했어 옛날 생각에 감상적이 된 거 아니야 날 의심하니? 내가 트리니티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희생했는데 어떻게 자 분열의 시작 자 우린 둘 다 힘들었잖아 난 맹세했어 언제까지라 누나를 지켜주겠다고 너야말로 감상적이구나 약속할게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일들이 헛되진 않을 거야 꼭 살려줄게 신성의 원천을 찾아서 새로운 세상을 사는 거야 마을로 병사를 보내 정보를 찾아야 해 너무 위험해요 아 그림자가 너무 적나라하게 보이는데 담배 안댔지만 괜찮잖아 담배 안댔지만 괜찮잖아 우리가 꿈꾸던 그날이 있는 다 잘될거야 회장님 지금 감옥으로 와주십시오 우린 언제나 함께 잊지마 잊을리가 그릇 그릇 둘이 남매야? 뭐야? 남매야? 사랑하는 사이야? 뭐야? 뭐하는 거에요? 인류는 심판을 받고 불신자들은 불타서 제로변에 사라질 것이다 독실한 믿음을 지닌 신자들은 고난이 끝나고 영생을 얻으리라 가요 나중에 봐요 자 안 들키겠음 봐라 어 저거 뭐야 뭐 걸리는 건 아니겠죠? 여기 왠지 가면 안될 것 같아 그냥 가도 되나? 자 이거 걸린다 철도 기준은 강제누욕소 북격 끝에 있어요 거기 있을게요 지금 가요 여전히 한쪽에서 숨겨있다 우린 지금 안 돼 그치 그치 빨리 여기서 나가라 다시 현상에 자 일단 파밍은 다 끝내주고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아 아 왠지 또 전기가? 이거 훅 가겠는데? 잠깐만 자 그치 ㅇㅋ 에어 ㅇㅋ 아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돼? 하면은 일단 이거 묶어야 되네 묶어주고요 그리고 하면은 아 자 이거 내려가도 돼요? 짜자자자자자자자자 어이 깜짝이야 총 뺏었어? 야 죽여버려 머리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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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네네마자 근데 안죽어? 죽어 이제 어 자자자자자 아씨 자 치료해주고 엘로 어떻게 하지? 죽어? 짜자자 저거 하게 깜짝이야 깜짝이야 저기 온다 또 온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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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운데 버튼 누르고 있으면 폭발물 지자 어 좋아요 깡통을 이용해 맞히면 어우 좋아요 별거 없구만 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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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야 머리턱 머리통 터졌네 뭐야 야 하나 더 아 체로 최력 회복이 체력 회복이 남아 도는데 자자자 누구 열어주고요? 뭐가 가득 찬거야? 자 뭔데 이건? 지도? 잡히기로 한다면 잡혔어 쟤 근데 아직도 스킬이 일단 업그레이드 할게 되게 많은거 보니까 아직 스토리는 꽤 길어보여 아직 2단계도 못 열었어 치명적 위력 자 소지품 업그레이드 정합시다 자 일단 여기까지 고맙습니다